향심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심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오늘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향심 기도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마저 이해하면서 향심 기도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향심 기도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 그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이 내 기도 지향으로 삼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계속 분심이 떠오른다 그때 분심이 떠오를 때 우리가 표지판 하나를 바라보자 그것은 향심 기도에서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천천히 외우면 이 단어를 통해서 분심은 사라지고 이 기도의 목적의 자리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느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 거룩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 시작을 할 때 편안히 앉아서 성우경을 굳구리 기도를 시작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동의하고 이것을 내 기도 지향으로 삼는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 이 단어를 천천히 서너 번 외우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고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그런 침묵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곧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하느님하고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심이 될 때 이 거룩한 단어를 얼른 떠올리자 그 거룩한 단어를 다시 서너 번 천천히 외우면 그러면 저절로 분심은 없어지고 하느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요한 침묵기도 가운데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또 분심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들고 또 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럴 때 아 그래서 분심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 분심에서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생각입니다 기도 중에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내 지금 다리가 몹시 가렵다 간지럽다 아니면 이쪽 다리가 아프다 밖에서 들려온 저 소리가 나를 몹시 거스르게 한다 이런 어떤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도 다 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관심 내 주의를 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차 내가 지금 하느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있구나 이 시간에 저 시계 소리가 쬐깍쬐깍 크게 나니까 저 시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분심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어디가 간지럽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분심이고요 모든 내용들 내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분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서 오늘 20분 기도해야지 하면 보통 그냥 기도하면 20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다 알람 설정 기능이 있으니까요 타이머 맞추셔서 거기에서 기도 시간 맞추면 그 소리 듣고 성호경을 그으면서 기도를 끝내면 될 텐데 그때 이 항심기도에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생활로 돌아오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의식 안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잠시 머무르는 일상적인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를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중에 머물러 계셔도 좋고 아니면 주님의 기도를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의 기도를 한번 외우시면 그 생각을 통해서 일상의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심기도 방법입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죠 이 네 가지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선택한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두 번째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심에 동의하는 지향의 상징인 거룩한 단어를 의식 안으로 도입한다 천천히 외우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내가 생각에 빠진 것 분심에 빠진 것을 알아차리면 아주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 거룩한 단어를 서너 번 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또 분심에 빠지면 다시 거룩한 단어를 천천히 외우는 것으로 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침묵 가운데에서 일상의식으로 돌아오는 시간 아니면 주님에게도 한번 천천히 바치는 것으로 일상의의식으로 돌아오면서 기도를 마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에는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즉 분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많은 분심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저런 분심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온갖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죠 내 생활 전체가 그대로 분심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 생활이 곧 분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러 있는 이런 고요기도 침묵의 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가 있어요? 일상의 삶으로 다시 빠져 있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하느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시간조차도 나는 사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조차도 하느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기도 시간조차도 나는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내 일상으로 빠져든다 즉 내 일상에 빠져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지 했는데 잠깐 긴 시간도 아니죠 몇 분도 안 돼서 몇십 초도 안 돼서 금방 나는 하느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일상생활에 푹 빠져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분심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기도 중에 분심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나는 이미 수도 없이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 향신기도는 향신기도는 기도 중에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분심의 일상으로 쭉 빠져드는 것 여기에서 다시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는 연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심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리다가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기도 중에 연습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커다란 어떤 사고나 어떤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늘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한다 내가 저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나 자신 여기에서 일상생활 중에 다시 하느님의 현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강의 시간에 자주 인용했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먼저 생각을 하겠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심에 빠져든다 그래서 이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로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연습을 하는 것은 내 일상생활 중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큰일 난 것처럼 난리 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련으로서 향심기도를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우리 삶에서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아 오래 사실 수 없습니다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근데 그 순간에 하느님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뭔가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그 순간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느님이 떠오를 것인가 또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떤 여러 가지 계약이 있겠죠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무엇인가 계약을 맺고 할 때 그럴 때 과연 하느님이 떠오르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했던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길러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향신기도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련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있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다 이해하실 텐데요 그 긴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줄여 보았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데 굶어 죽지 않고 다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던 아들이 죽지 않고 다시 잘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흥청망청 살면서 아버지가 떠올랐나요? 굶어 죽기 직전까지도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납니다 아차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 순간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떠올르는 순간에 그 나머지 것들은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로 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를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뒤이어 나올 수 있죠 즉 다시 잘 살 수 있게 된 것을 가능하게 주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이미 나의 존재 자체는 아버지에게로 이미 돌아가 있는 것이죠 몸은 나중에 쫓아가지만 마찬가지로 큰아들도 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마침 들에 나가 있었죠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 읽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순간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본래 이 아버지와 늘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가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한 잔치이다 라고 하는 소리에 화를 냅니다 나에게는 스테이크 한 번도 안 사주시더니 저놈한테는 소를 한 마리 잡아주셨네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 큰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죠? 똑같습니다 제가 스테이크라고 표현한 재산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하지만 이 아들의 내면은 다른 것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간 이 큰아들도 이미 탕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있는 바로 앞에 계신 아버지는 떠올리지 못하고 눈에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잊어버리는 것 즉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린다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잊어버린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어떤 분이 선물로 선물 상자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열어보니까 참기름이 두 병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순 참기름입니다 국산이 빠졌군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지라고 해서 한 병은 뚜껑을 열어서 사용을 하면서 이 서랍장에다가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 한 병은 잘 보관했다가 다 쓰면 다음번에 써야지 하고 저 위에 서랍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설에도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참기름을 다 썼네요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네 그걸 꺼내서 쓰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까맣기 줘버리고 아이고 다 썼네 하면서 또 한 병 사오고 또 이번 설에 많이 사용할지 모르니까 두 병 사어야지 해서 두 병을 사오고 한 병을 여기다 놓고 한 병은 저기에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지난번 추석 때 올려놓은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지난번에 위에 서랍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나에게는 그 참기름 병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느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멀리 내가 멀리 멀리 가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된다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다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하느님, 예수님, 성령 다 공의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즉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맞죠? 또 베드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죠? 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아니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까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사 한 구절이 있는데요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한테 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 너라고 한 여인은 내 앞에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저 여인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여인이 어떻게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을까요? 이것이 증명이 되나요? 이게 그렇다고 이게 거짓말인가요? 그러면 우리 흔히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늘 내 안에 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까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사랑한다 사랑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늘,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맛있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입에 넣어주고 싶고 또 무엇인가 좋은 경치가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그 아들 두신 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전방에 배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아들, 내가 늘 그 아들을 생각을 하죠 맛있는 거 있어도 찬 바람이 불어도 누구 젊은 사람이 군인같이 머리를 짧게 한 젊은이가 지나가도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온 사람만 보아도 모든 순간에 그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들이 늘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하느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이 생각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느님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향신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중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늘 분심이 들어서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다시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연습, 수련을 통해서 일상생활 중에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도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런 기도 수련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이 생활에서도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재정문제로 부서를 축소하는데 마침 직원을 보내달라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전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근무지는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급여도 삭감될 것이며 직장 내 여러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다들 거절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의사를 타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직장이 조금 형편이 어려워졌나 봅니다 그래서 부서를 축소하면서 사람들도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지가 않다 출퇴근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주변에 식당이나 변변한 것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월급도 깎인다 그곳으로 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여러 가지 고려사항,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지금 재정계획을 쭉 세워놓은 곳이 있는데 내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장기계획으로 저축계획은 어떻게 했고 연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들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었고 신설된 지 3년이 안 되었는데 4명이 떠났다니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고 가지 않는데 나도 싫다고 할까 급여까지 삭감된다니 분명 날 밀어내려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급여도 줄어든다니 서운한 감정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낼까 월급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도시락을 싸야 되나 출퇴근 시간 늘고 그래서 내 허약한 체질은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느님이 떠오르르더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장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눈과 나에게 어려운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순간 아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을 떠올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본당 시부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자매님 이번에 구역장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 그때 하느님이 과연 떠오르시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떠오르면 구역장을 하겠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난 절대로 떠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매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순간 그 제안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당신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지의 곳으로 저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나의 귀에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오나요 귀에 들리지는 않죠 아무리 그 순간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래 너 천국장직 해라 너는 이번에 사모기원 그거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뜻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려사항들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이 떠올랐는데 하느님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다른 것이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을 잡아 끄는 이런 느낌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느낌이죠 지금까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했다면 이제부터는 부지런해져야 하고 자신의 것을 덜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직접적으로 내 귀를 울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흔드는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임지에 가겠다고 회사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 제안했던 분들은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임지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세임지는 과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 업무는 힘겨울 만큼 많았고 부지런히 해도 끝이 안 보였으며 동료들 간에는 의견도 맞지 않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때는 하느님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그때 이 자매님이 다시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느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판단 나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의지하는 것 하느님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려했고 그러자 동료들 간의 의견이 잘 안 맞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동료에게 한 업무를 부탁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다른 일을, 엉뚱한 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몹시 지연되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가 집어던지면서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얘기 듣는 게 다반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비님은 하느님에게 사랑의 지혜를 청했었죠 당연히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고치며 서로 그러면 너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나는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일을 얼른 다시 올바로 바로잡자라고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고맙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대화하고 더 잘 희생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회사가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직장의 또 다른 어려움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고 이로 인해 직원 여러 명이 다치고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민원 해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말하며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무엇인가 담당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 흔히 다른 사람들한테 유세를 떤다 라는 말로 또 갑질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으로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순간 뭐가 떠오르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는가 주 너의 하느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때 유자민님은 하느님을 이런 식으로 떠올립니다 스스로 모든 이에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죠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한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유세를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모습이 아닌 당신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해주시고 제 음성이 아닌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람들을 대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하는 최선을 다해 친절히 받고 모든 방문자들에게는 눈을 마주보고 인사하며 미소 지어주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한다 그러자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신입 직원이 뭘 모른다 방문자들 버스를 나쁘게 드린다 너무 튄다 등등 그들은 저의 업무를 흉내 내곤 했는데 일종의 놀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하면서 친절히 고운 말 이렇게 사용을 했겠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직원들이 흉내를 내면서 놀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놀린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또 억울하고 뭔가 나도 공격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하여라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배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디기 힘들었지만 반대의 표적이 되셨던 예수님 온갖 모함에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저도 침묵으로 살면서 다만 제 몫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할 때 그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던 거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죠 그러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에 대한 놀림이나 흉내가 사랑이 담긴 음성과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게시판의 글들입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 직원들과 방문객들 사이에 따뜻한 인사와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감을 보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의 양은 많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오직 사랑하기 위해 직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리 곧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신가요? 제가 길게 이분 이야기를 인용을 했는데 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서 내가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자매님은 하느님을 예수님을 떠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살면서 내가 처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으로부터 그 전에는 할 마음이 들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힘까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 진짜 살면서 그 순간 이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훈련으로 이 향신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신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 이것이 관상기도로서의 향신기도인데 그런데 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분심에 빠집니다 하지만 분심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오는 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지 내가 지금 분심하고 싸우다가 거룩한 단어만 외우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수련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바로 살면서 기도 중에 아니라 살면서 하느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느님을 떠올리는구나 그 하느님으로부터 의지와 힘을 받아서 내가 전혀 다른 모습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느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은 우리 기도, 이 항심 기도 때의 수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 중에 수없이 많은 그 순간순간에 하느님을 잊지 않고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 수련의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바로 사도가 표현했던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즉 그분을 기억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 그 활동은 바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기도 하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저는 커피를 전혀 안 마시고 여러 가지 다른 차들을 좋아합니다 녹차나 보이차 또 꽃차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에 늘 함께 사용하는 차로 우리 귤 껍질 있죠 귤 껍질을 말려서 진피라고 하는데 귤 껍질을 그런 차에 함께 마시면 색깔이나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귤 껍질로 이렇게 차를 해서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지난 겨울에도 여러 번 귤을 먹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귤 껍질 말려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귤 껍질 이렇게 말렸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귤 껍질을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귤 껍질을 말리려면 몇 시간 정도 말리면 될까요? 두 시간이요? 건조기에서는 두 시간이면 되지만 건조기에서 말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약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며칠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통 일주일,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정말 오전에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마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바싹 마르려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얘가 그 안에 있던 수분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햇빛과 바람과 이것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작용들이, 화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약효를 낼 수 있는 모습으로 얘가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여러분 시래기 좋아하세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시래기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저희 집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한겨울에는 김치밖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김장을 하는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300포기 정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김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추하고 무이죠 그래서 이 무에 무를 가져다 놓고 채를 썰으면 한쪽에 수북하게 무청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무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처마 밑에다가 줄을 달고 거기에다가 무청을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게 되죠 시래기로 며칠이 지나면 시래기로 바뀌게 될까요? 무청이 시래기로 바뀌는 것 한 달? 네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 말쯤에 김장을 담궈서 그때 걸어놓게 되면 1월이 되어서 눈이 많이 오고 1월이 한참 지난 그 한겨울이 되어서야 그때부터 이것을 가져다가 끓여 먹기 예전에는 짖어 먹었다고 하죠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즉 두 달 이상 바람이 그리고 햇볕이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이 안에 수분이 천천히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무기물질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한겨울 우리 선조들이 부족했던 영양분을 채워주는 아주 영양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전과 다르게 이렇게 영양식이 되고 또 약재로 바뀌는 과정,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란 바로 저 모습이다 하느님의 은총에 나를 널어놓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당에 갖다 놓고서 하느님 앞에 나를 널어놓고 널어놓고 또 널어놓는 것이죠 지금 뚱뚱하신 자매님들이 특별히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 신부님 참 잘 말랐다 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나를 말리고 말리고 또 말리는 과정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귤껍질 하나도 말렸는데 일주일 열흘이 걸리는데 나라는 한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온전히 바뀌는 이 말리는 시간은 아주 더 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느님의 은총에 나를 널어놓고 또 널어놓는 것이다 힘들고 어떤 때는 따분하고 대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귤껍질이 도망가면 약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청아 밑에 걸려있던 그 무구청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다른 데 알아볼 거야 떨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잘 참아내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의원복음 제일 앞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항심기도 고요하게 하느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이 항심기도는 아주 쉽게 제가 지금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쉽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느님의 은총에 널어놓는 것이다 또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겠죠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은총에 나를 널어놓는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즉 약재를 가진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참아내면서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항심기도 방법에 이어서 이렇게 분신과 싸우는 것 같은 이런 항심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에 나를 맡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또 하느님을 끊임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상생활 중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생각해내는 이임을 키워주는 것을 통해서 기도 시간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느님의 현전에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능해진다 그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서 어떤 약효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각자 다시 한번 침묵 가운데 하느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